어제 하루 광주 전담 일부 지역에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기고 다리가 통제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 계단 입구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던 차들은 침수된 도로를 피해 급하게 방향을 바꿉니다. 쉴 새 없이 쏟아들어오는 빗물에 상점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광주 도심이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남구 주월동과 백운동, 동구 학운동 일대의 상가와 주택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뒤로 비가 많이 오니까 그냥 물이 펑펑펑 차가지고. 집중호우에 조선대 앞 도로와 백운잉아 등 주요 도로 곳곳도 물에 잠겼고 광천 1교와 2교, 운남교는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담양에서도 시간당 73mm의 집중호우로 농경지 등이 침수됐고 한평에서는 빗물에 쓸려온 토사로 주택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어제 하루 한평과 담양, 광주 등에서는 13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까지 광주 전남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보여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C 고울입니다.